도너츠 있으니까 도너츠는 집어넣는 거야 저 데모 작게 잠시 부탁드릴게요 세번째 그 결말 따윈 음을 들어볼까요? 그 결말 따윈 상관없던 듯이 그냥 내게로 아 두개가? 그가 나오면 바로 같은 음을 그 결말 따윈 이 가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영원이가 없죠 지금 아니 지금 너무 멋있어 멋있다고? 어 그냥 멋을 안 부리고 그냥 약간 진솔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? 아 조금 담백하게? 아 MR 좀만 올려주세요 지금 뭔가 좀 작은데? 보컬은 괜찮아요 날 채워줄 진심 그 한마디 니 한마디로 써내려갈 스토리 그 결말 따윈 상관없던 듯이 그냥 내게로 고설 그 결말 따윈 상관없던 듯이 그냥 내게로 좀 더 대충 해볼까요? 이 한마디로 써내려갈 스토리 그 결말 따윈 상관없던 듯이 그 결말이 조금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쪼가 잔뜩 들어왔어요? 약간 그런 느낌? 그냥 좀 더 스트레이트 했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이렇게 곱씹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곱씹으면서 네 그 결말 따윈 상관없던 듯이 그냥 내게로 고설 마음 없는 듯한 향기 넌 널 얕은 숨어 널 숨길 필요 없어 You're true 흘러나 살짝만 뭔가 비굴하면 좋잖아요 지금보다요 약간 아 약간 깔랑 부릴까요? 하하하하하 이걸로 할게요 네 그 결말 그 결말 그 결말 그 결말 그 결말 안녕하세요 최단시간에요 여기 내가 뭐가 많으니까 좋구만 그냥 내게로 곰로우저 내가 티파니보다 너무 굴렸나? 하하하하 미국에는 알 안했는데 내가 너무 그 결말 그 결말 좀 덜어낼까요? 끝난 줄 알았지? 아니지 아직 안 끝났지? 그냥 내게로 클로우저 고기 맞출까요? 네 오케이 네 솔직한 감정에 맡겨 아니 그 누구에게도는 잘 모르겠고 욱해지는 거 맞아요? 그 누구에게도 없어 그 누구에게도 없어 그 누구에게도 없어 사랑을 판단할 자격 그 누구에게도 없어 솔직한 감정에 맡겨 조금 더 웃어도 될 거 같아 뭐 웃긴 걸 봤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불러도 될 거 같아 꼭 개선해 사랑을 판단할 자격 그 누구에게도 없어 솔직한 감정에 맡겨 아아 아아 진심 그 한마디 음 네 네 날 채워줄 진심 그 한마디 네 한마디로서 내려갈 쏘리 그 한마디 네 한마디로서 네 이거 뽑아버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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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송해요 네? 도망치고 싶은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아니야 단이 떨어졌어요 젤리 향은 어떻게 도망치고 싶은 거 잠깐 앞으로 한다고 5분만 쉬고 있어요 음 음 아 시간이 없다고? 아 아니다 괜찮아요 7시부터 연습이 있었는데 개인 노트북이요 그냥 신나게 하면 되니까 그냥 신나게 하면 되니까 네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좋은데? 네 네 어? 어? 려에도 밴딩이 있는 건가? What you 전까진 다 소리가 알맹이 있게 나올 때 뭔가 찢어지는 것처럼 들려서 제가 음을 잘 못 잡겠어요. 침묵만 해서는 제가 모니터가 잘 되다가 거기서 약간... 끊어진다. 어떻게 하신 거예요? 볼륨 살짝 줄인다. 보컬 볼륨만? 이걸 옥타브 아래로 하면... 더빙 할게요 그렇게. 로우 더빙. 더빙 하신다고요? 안 내려감. 그럼 한 번만 다시 할게요. 좋고요. 여기 코러스 2절. 주저하던 진심 그 한마디 너도 혹시 나와 똑같다면 빈틈 사이 주저 없이 당겨 더 가까이 클로우서 그 뒤에 받침 뺄게요. 어. 클로서? 어. 클로서의 느낌으로 불러줘. 클로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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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힘있게 한 트랙만 더. 주저하던 진심 그 한마디 너도 혹시 나와 똑같다면 너도 혹시 나와 똑같다면 인틈 사이 주저 없이 당겨 더 가까이 클로우서 클로우서 아쉬운 부분 너도 혹시 나와 똑같다면 빈틈 사이 주저 없이 당겨 더 가까이 클로우서 아쉬운 부분 너도 혹시 나 약간 소심하다고 해야 되나? 소심한 가사긴 한데 너도 혹시 나 너도 혹시 나와 너도 혹시 나와 너도 혹시 나와 똑같다면 características 이게 낫네요. 클로우서 들어가는 박자 ْ 2개로 조글ację , , 네잉. 세 번만 더 기울이세요. , 이걸로. 네. 이 느낌적인 느낌 고생하셨습니다 고것만으로 해놓을까요? 한 번 더 한 번 더? 한 번 더 음 음 음 키오세요 간아지가 하고 있는데 기다려 좀 낫구나. 엄청 낫지. 랩처럼 해야 돼. 랩처럼 해야 돼. 패 짝을 좀 길게. 패를 손 안에 가려. 지금 개같아. 좋습니다. 업자를 끊을게요. 상관없 그 결말 따윈 상관없단 듯이 그냥 내게로 클로즈업 날 채워줄 진심 그 한마디 네 한마디로써 내 별의 스토리 그 결말 따윈 상관없단 듯이 그냥 내게로 클로즈업 두 번의 진심 신심 끝났죠? 네. 끝났어요. 끝났어요?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시 다시. 드라우나. 드라우나. 앨범 모두 내게 드라우나. 앨범 모두 내게 드라우나. 앨범 모두 내게 드라우나. 이렇게 나시는 거 맞아요? 맞아요 맞아요. Don't be silly 이렇게. silly Oh boy, don't be silly 공부를 내게 거짓말해 모두 내게 드라우나. Closure 이런 느낌. Closure 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Closure Closure 이렇게 G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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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osure 좋고 완전 좋고 그냥 담백하게? 음 네. 주저하던 진심 그 한마디 너도 혹시 나와도 됐다면 빈틈살 주저 없이 당겨 더 가까이 Closure 다시 다시 Closure 이렇게 이렇게 Closure 이렇게 좀 더 빨리 더 가까이 Closure 이 노래 왜 어렵냐면 전박에 다 하나하나 들어가잖아요. 근데 깔리는 것도 없어.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혼자 부르는 느낌이야. 진심 그 한마디 너도 혹시 나와도 똑같다면 그러니까 이걸 이 고지곳들을 부르면 동요처럼 나와. 아 맞아요 맞아요. 진심 그 한마디 주저하던 진심 그 한마디 너도 혹시 이거 좋은데? 들어볼게 한번. 주저하던 진심 그 한마디 좋은데? 괜찮네. 너도 혹시 나와도 같다면 빈틈살 주저 없이 당겨 주저하던 진심 그 한마디 너도 혹시 나와도 똑같다면 빈틈살 주저 없이 당겨 더 가까이 Closure 좋은데? 저도 좋은데요?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은데. 다행이다. 끝났어요? Closure Closure 잘 어울리네. 랄랄랄랄랄라 아야야야 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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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mething like that I think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하하하하 이제 말해봐 다음 what you gotta do 지워지는 line 이제 말해봐 다음 처음 들어갈 때만 흠 흘러나 지금 너무 밴딩이 심하게 들어와서 네 그것만 줄게요 흘러만 가는 타임 네 흘러만 가는 타임 지워지는 line 이제 말해봐 다음 what you gotta do 이제 말해봐 다음 what you gotta do 좋은데요? 네 좋습니다 나 아래비 완벽하고 음 라라라라 라라라라 마지막입니다 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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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더 예쁜 소리 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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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가 좀 이상한가? 이상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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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코더 같지 않아요? 아 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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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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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번 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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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 단소가 됐는데요? 리코더에서 라라라 정답 라라라라 최정 Matthew 라라라라 라라라 잘 몰라 LA 어색한 내 모든 유어 트루트 예에 예 아니야 난 세큰베스 너머 신체스 너머 어색한 내 모든 유어 트루트 좋고, 조금 더 오바해도 되죠? 아, 예뻐요 어색한 내 모든 유어 트루트 이거 좀 들어볼게요 어색한 내 모든 유어 트루트 이거 좋은데? 응, 이거도 괜찮은데? 옥타브 아래 아니야 아니야 난 세큰베스 너머 신체스 너머 어색한 내 모든 유어 트루트 주저 없이 여어 오, 오로 이상하지 않아? 주저 없이 당겨? 주저 없이 당겨 응, 좋아요 여긴 데, 여긴 데 아유 주저 없이 당겨 계속 여기 맞죠? 맞아요? 이거 좋은데? 좋아요 저 이거 태현언니인 줄 알았어요 맞는데? 아 가이드인 줄 알고 태현언니는 너무 목소리가 똑같다 이렇게 해서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넷 음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준다면 클로저클로저클로저 한 번 해봐도 될까요? 너만 내게 와준다면 apologise 요거 옥타로 아 나만의 real love 너만 내게 와준다면 ci fa 너무 일찍 끝나겠는걸요? 좋습니다. 예, 끝입니다. 끝? 예. 나오세요. 그렇게 무미건조하게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Clos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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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. Bye. 전제가 해볼래요. 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